지금 슈팅 시도했는데 막히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도 얼마 없구요 골문 쪽을 올려주는데요 부딪히면서 넘어지고 맙니다 자 클리어 지금 실수였어요 자 연결 됐는데 박스 한쪽 띄워줬구요 헨딩 떠나고 슛! 자 떨어졌어요! 종점 골이 터졌습니다! 조동건의 오늘 경기 멀티 골이 터집니다! 자 지금도 지금 인저리 타임 저희가 지금 조동건 선수의 계속 이름값을 지금 외치고 있는데 그렇죠! 조동건 지금 따라가는 골 청주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네